취업자 수 증가폭이 5달 연속 20만 명을 밑도는 일자리 충격이 이어졌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71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12만 6천 명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평을 보였고 음식, 숙박업도 3만 1천 명 줄어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실업자 수는 103만 4천 명을 기록하면 6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